자, 오늘은 3월 26일 일요일입니다. 자, 아침 일지 잠깐 할게 있어서 왔는데 여기 있는 둥지를 이 안으로 집어넣어서 본격적으로 자리에 위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. 아, 우리 암탉은 아직도 열심히 하루를 품고 있네요. 내가 맨날 너만 풉냐, 느낌이. 알았어, 알았어. 꼭 저만 보면 꼬리를 세워요. 아, 뭔가 삐약삐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. 이제 이렇게 병아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삐약삐약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뭔가 이제 상황이 달라지겠죠? 근데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. 다 성공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저중에 이제 실패될 알도 있고 부하에 성공할 알도 있으니까 일단 좀 두고 보긴 해야겠는데 네, 일단 기다려 보면서 네, 둥지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둥지를 안에다가 넣어줬습니다. 아, 이제 남은 거는 요놈이 계란을 들고 저거 했을 때 이제 자리를 옮겨야 될 것 같은데 네,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자리를 밤에 해야 되나? 밤에 하게 되면 얘네가 꼼짝 안 하고 있더라고요. 일단 밤에 이따 하는 걸로 하고 일단 둥지에 옮기는 것까지 성공했습니다. 쥐가 밑에 있었나요? 동글동글한 흙인가요? 쥐들은 대단해요 네